잠깐 짠 간 줄 알았죠? 간 줄 알았죠? 앞머리 정리해줘 이렇게 급하게 다시 왔어요 왜 왔게요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저희들의 띠우가 다시와띠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와띠우 자 그럼 오늘 안돼 로로 나오면 안돼 다시와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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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패션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 패션은 편한 패션입니다 안돼 저는 의상을 입기 때문에 저는 오늘 누구보다 편한 패션을 요요도 해줘 요요 오늘 좀 차려입고 요요? 요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요요 나와요? 네 요요 예쁘네요 엄청 짧게 나와 자 이렇게 길다 오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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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도 찍어주세요 언니 옆에서 티티 180처럼 나오게 그럼 아래서 찍어야지 안돼 아래서 찍으면 안돼 어때요? 어 누구보다 짧아 보이는데요? 꼬마처럼 나오고 그거 같아요 그 체육관에 다니는 체육소녀 앉지마요 티티의 키 작아서 그래요 시현아 네 이리와 여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는요 팬사인회 팬사인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방금 팬사인회를 했던 장소고요 아까 전에 단체 V라이브를 했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 와띠우 띠우 다시 와띠우가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루아 언니랑 나영 언니까지 해가지고 다시 와띠 루아 나영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뭐 뭐라고요? 다시 와띠 루아 다시 와띠 루아 나영 이게 뭐예요? 아니 그냥 제가 지금 즉석에 가서 만든 거예요 여기 근데 뿔 리더랑 뽀뿔 리더랑 리더띠 다 이뻐요 저 그럼 뭐 하나씩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뽀뽀 리더라던지 제가 뽀뽀 리더라던지 제가 뽀뽀 리더라던지 아 또 필터해줘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있어? 뭐 있어? 아 이쁜거 해줄게 됐어야 됐어 암유달 암유달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안돼 다시 그렁아 셀카 방송으로 돌려보시자 뭐야 이거 냥냥 냥 냥 냥 냥 팬분들 보는 입장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팬사인을 했어요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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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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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없애지 하 이건가? 이따가 어 이건 귀엽네 응 인사드립쓰다 네 로로 로로 로로가 안보여 로로가 안보여 여러분 목이 좀 아프시겠지만 죄송해요 로로 얼굴인식 해주세요 로로는 얼굴은 아니야 아니야 얼굴이야 나는! 나는 아니야 나 왜 안 돼 됐어! 라룡언니 못 빼기 때문에 그러나? 아 됐다! 아 이 3명이 원래? 아 그런가봐 그럼 인사할까요? 네 또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갔다가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빵! 딴다! We are pretty 안녕히 계세요 저는 뽀뽀리도 시켜주세요 진짜야! 띠띠는 굿제 안녕 안녕